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와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종부세 폐지의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세제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